최근 3년 동안 사업 진척은 없이 책임 공방만 벌여온 창원시 진해구 웅동 레저단지 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수년을 끌 전망입니다. 관계기관마다 구상하던 정상화 방안 추진도 또다시 표류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시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진해 웅동 레저단지 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지난 3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창원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최근 2심에서 인용됐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재항고할 계획입니다. 가처분 외에 관련 본안 소송 심리도 11월부터 시작됩니다. 대체 사업자를 공모해 정상화를 꾀하겠다던 주무관청은 예상치 못한 전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수년을 끌면 결국 사회적으로 굉장한 부담과 피해는 결국 창원시민 경남 도민단에 돌아간다. 최소 1년 이상인 소송 기간, 잔여사업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창원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사이 협의와 조정은 결국 법원 판단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최고 책임자들과 만나서 정말 난제를 풀어내는 그런 정치적 협상력, 이것을 시장님이 가지셔야 된다. 여러 가지 또 만나서 이야기 들여서 풀어야 될 것도 있고요. 그 배경에서 또 소송으로 가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창원시는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단절됐던 논의가 최근 재개됐다고 강조합니다. 사업 정상화에 물꼬를 터 관계기관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면담조차 안 하고 이렇게 분란이 됐던 것은 다 없어지고 지금은 계속 공통된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겠고. 웅동지구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위기가 거론된 것은 2020년. 지난 3년 동안 정상화 방안은 찾지 못하고 책임 공방만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행정기관 간 소송에다 민간사업자와 줄소송까지 예견되면서 진해 웅동지구 정상화 방안은 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